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에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 자연산 두 달이 참 맛있는 거 같아요 얼마씩 해요? 2만원 내 말 더 줄게 이것도 전하고 오시오 큰 것도 있어 큰 것도 보드보드도 좋고 인어 백삼 이거 좀 더 넣어 드릴게요 그럼 만원짜리에요? 네 양은 좀 많아요 송다리미 이쪽에 전복에 구례 어떻게 2만원짜리에요? 이거 봐 2만원이고요 저거는 안 안 와요 아 양들 하나 줄게 왜요? 저게 3만원이래 뭐 드릴까요? 안녕하십시오 하지 아래 양들 많이 샀나 보라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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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 4마리 3마리 10,000원 5,000원 5,000원 4마리 3마리 10,000원 5,000원 4 마리 3마리 10,000원 1,000원 몇 개 5,000원 최애omma 5,000원 주 scares 재미좋아요? 재미없어요 딱 괜히 좋게 보이는데 얼굴이 딱 보니까 재미없게 보이잖아요 마이팟이요 지금 4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에 자갈치시장 늘 갈치고등어는 어마어마하게 나와있어요 오징어도 없고 갑오징어도 제법 나갔고 소현상에 백조기발린거 2마리 만원 갈치가 자갈치 국산이면수 이거 만원이요? 2만원 1만원 열기도 많은 다 1만원씩 전부 다 1만원? 열기가 1만원이면 싸다 네 열기가 다 1만원이요 이야 광란에 반짝반짝 까치보게 여기는 또 이게 뭐 우와 가득에서 자보고는 승대구가 있네요 엄청 크네요 달고기도 좋고 국산고기 국산고기 엉갈치 국산고기 엉갈치 우와 그 잡으신게 민어예요? 얼마짜리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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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어는 얼마에요? 상어 상어 이거 부실이에요? 방어 얘는 얼마짜리요? 3만원 4만원 3만원 이거 부실이에요? 방어에요? 방어에요 얘는 얼마짜리요? 3만원 4만원 3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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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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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라고 합니다 말없이 지나가면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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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허벌라이크 하네 얘네 얼마요? 3만원 4만원 5만원 3만원 갈치말린거 이건 대구 목살이래요? 네 만원짜리요? 네 네 동태 동태 오른쪽에서 마치고 식당도 있고 네 그런데 마실게요 하늘어시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네 묶음에 1만원짜리 갈치 손질하시네 이게 지금 16마리가 많으니 요거는 8마리 많으니 지난번에 사갖잖아 내가 아 그래요 맛있어요 순덕이네 여기 충무 횟집이네 이야 많이 구워놓으셨네 예 좀 잡숫고 가있어 여기 얼마씩 해요? 혼자 한 상에 상상에 혼자 만원 뭐가 올라와요? 깔치 과자니 깔치 과자니? 네 내깔 줬어 갈치가 만원? 갈치가 만원? 오징어 만원? 이것도 만원 4만원이고 이것도 만원 하지말고 물어 더 넣어줄게 만원에 아유 알았어요 한번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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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넣어줄게 막 잡아 땡기시네 그냥 만원이라고 싸긴 쌉니다 여기는 여주를 전문으로 만드는 집이네 이거 얼마 채요? 만원이예요 이 갈치가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이거 얼마짜리 이거? 10마리 한 마리에? 아니요 두 마리에? 두 마리에? 두 마리에 세 마리에 우경상에 지난번에 우리가 안 계시더만 어머니가 계시고 아 예 아 저 있는데요 안 보이시더라고 아 저 어디 갔을때 오셨네 아 이면수 삼치 대구 요즘 대구 나와요? 네? 대구가 요즘 나와요? 네 나오더라고요 금옥이 아닌가? 아 고등어 고등어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요? 지금 비쌉니다 많이 비싸졌어요? 네 많이 비싸졌어요? 이 두 마리에 놓고 얼마죠? 만원이예요 4마리에 2만원? 네 4마리에 5마리에 3마리 잘 됐다 2마리 잘 됐다 여기는 우경상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하는 집이에요 필요하신 분 전화하세요 택배 전국 갑니다 그죠? 우경 맞죠? 삼치도 좋고 이면수도 어떻게 해요? 2마리 원씩 합니다 우리 많이 다녔요 아무튼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transparency 예 야 고등어, 2년수, 삼치 감사합니다 2년수였어요? 1마리 이건 2만원, 이건 부쌤죠. 부쌤. 부쌤. 부쌤네 이거. 2만원짜리에요? 네. 10마리에요. 2만원짜리 오징어예요? 네. 러시아산? 그건 대서양오징어예요. 대서양? 네. 옆에서 국산이예요. 아 이건 국산이고? 네. 그건 다 국산이예요. 대서양에서 나와요? 오징어 많은 시기에 있다가. 5마리 만원. 뼈 없는 갈치. 두 묶음에 만원, 세 묶음에 만원. 네 묶음에 만원. 뭐 크기, 사이즈보다 다르네. 갈치, 조기, 부쌤. 갈치, 조기, 부쌤. 목살, 대구 목살. 얘는 뭐야? 무조건? 무조건 5,000원? 이 삼치도 어머니꺼야? 네. 삼치도 4,000원. 이것도 5,000원이야? 15,000원. 15,000원. 아, 만자가 있네. 그러니까. 15,000원입니다. 5,000원이 아니고. 여기는 고등어 갈치 전문이구만. 만원,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얘네들 한 덩어리 얼마짜리이고? 다 해. 세 개 다. 2만원. 오징어는 만원. 여기는 똘이 상이네. 똘이. 여기 가격을 다 써놨네. 참가다니. 2만원이에요. 아무 사람 드려야 하는데. 얼른 챙가야 하고. 델이. 한마디. 한마디. 잠깐만요. 비주기가. 몇 마디. 2만원. 이모. 마음에 들어갖고. 내가. 빨간. 이모. 이모. 전부 2만원짜리네. 먹어봐야 돼. 고기 좋다. 끌고 왔어야 돼. 털갱이. 조기가 2만원. 아. 전부 2만원입니다. 민어족이. 예. 2만원. 이건 간단히 높은거 요구에요. 이건 간단히 높아요. 그건 삐죽이. 예. 참봄. 빨간고기. 네. 국산 참가자미. 이 참돈에는 얼마에요 이거. 이 참돈에는 얼마에요 이거. 아. 이 참돈 얼마에요 이거. 2만원. 한 마리에. 예. 우리나라 겁니다. 국산. 또. 여기도 가격을 다 써놓으셨네. 국산 병어. 여기 자갈치탕이요. 2만원 세트입니다. 2만원. 빨간고기. 민어족이. 신상품이네. 국산참봄. 국산참봄. 이야. 크다. 얘는 얼마에요. 예. 잠시만요. 신상품이라는데 얼마에요. 이거. 이거는. 이건 좋은건데. 한 마리 3만원짜리. 아. 써있구나. 감춰놨네. 감추는게 아니고. 이거는 쓰는 사람이 사가지. 이거는 자연상. 아. 3만원 한 마리에. 이거 제사용으로 끝내줍니다. 그죠. 대목에 하나 넣으셨는데. 여기만 어떻게. 자갈치 상에. 멋진 멋쟁이입니다. 잠시만요. 냉장고 고치라 가지고. 빨간 고개 시트 상품이네. 몇 마리에요. 둘. 넷. 다섯. 아홉 마리 해가지고. 2만원. 이게 시트 상품이네. 손질 싹 해가지고. 구워 먹기만 하면 되겠네. 참가자미. 서대. 서대도. 참가자미. 납새미가. 요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2만원. 2만원. 깨돔이라는게 있네. 깨돔.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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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볼살. 만원입니다. 엄청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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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조기 3만원 이구요. 요거는 2만원이고. 민호조기 큰거. 3만원짜린데. 2만원 주세요. 2만원짜리고. 요거는 서대는 8개 2만원이구요. 빨간고기 열기 2만원 좋습니다. 참. 침조기도 2만원짜리이고. 요게 침이죠. 네. 침조기. 요 침이. 그리고. 민성상외. 너무 좋습니다. 직접 손질해가지고 말려요. 그죠? 서대 2만원. 네. 여덟마리입니다. 여덟마리에 2만원입니다. 인호조기. 조기도 좋고. 사세요. 부쇠 아닌가? 네. 부쇠조기에. 3만원이에요. 글씨 누가 썼어요? 우리 아저씨 썼어요. 명필인데. 명필이십니다. 여기는 전국택배 가능함집입니다. 전국택배. 민성상외. 생물이네. 고등어. 병어. 오징어. 10,000원. 대학. 100,000원. 갓기락. 5,000원. 대학. 100,000원. 5,000원. 대학. 10,000원. 꽃게. 본데이. 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갈기 시장. 생선 코너입니다. 그다음에 이 쥐. 여기서부터는. 껌장어 코너. 껌장어. 껌장어. 웃음둥대. 자갈치 시장 앞에. 웃음둥대.